설마 나만 사는 거 아니지? 나만 사는 거 아니지? 덮핏! 덮핏 나와! 핀이야! 우리 영원히 함께야! 예은아! 너 지금 뱃속에 몇 명 있어? 핀이야 내 뱃속에 두 명 있어! 어.... 이제 세 명이네! 세상에... 대박! 내가 이렇게 놀잖아! 이런 걸 좀 잘합니다. 예은이가 살아있을 뿐! 그냥 다이소 메타 한 다음에 그냥... 들어오세요. 네! 들어갔습니다. 안 매운 뒤 그론디 안 운디 안 운디 안 운디 안 운디 린 린 린 린 린 폴론디 아직은 내 소유긴 해. 아직 내가 어장해서 꺼내줄게요, 림부님. 잠시만요. 뭔 소리야!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제 몇 명이 있는 거야? 똘부님 어장했네. 방생합니다. 잘 잡으세요. 아니 나 인부님도... 지가 어장했는지 몰라. 거기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거든. 집 앞에서 계속 튀어나오다가 데려가네. 속상하다! 와! 어? 너 누구 죽고 있다! 어? 우리 조울도 태아야 되나? 내려? 속상해. 잠시만요. 와 시선을 여기서 떼면 안 되는 건가봐 오 제 눈 스캔했어요 잘 보자고 사리사건이다 사리사건이야 아 또 구웠다 아 그러면 저 잠깐 방실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받아야지 이런 생각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나름 기념이 될 것 같아 그럼 사인지를 들고 가자 A4 용지랑 사인펜 수학여행 가세요 마음은 수학여행 가는 기분이요 재밌겠다 근데 신입 아이돌이 벌써 이렇게 다른 남자랑 막 이렇게 듀엣해도 되는 건가요? 뿅이 후쿠아나 비타민 비타민을 그렇게 씹어? 비타민은 보통 씹어 먹나? 사실 과일이야 뭔 과일? 감이랑 사과랑 귤이랑 골드키웨이 식단이 딱 에버랜드 원숭이 식단인데 동물농장 보면 딱 그렇게 먹어 바나나까지 해서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먹고 있다고 그만큼 골드키 졸라비스 하던 원숭이 못 먹어 원숭이가 누나보다 잘 먹어 걔네들 아 미쳤네 뭐 싸워 멘트 진짜 찌하다 원숭이들 잘 먹어 원숭이들 잘 먹어 너 그래도 에버랜드 원숭이니까 좀 기분 좋지 않아? 그게 어떻게 기분이 좋아 귀엽긴 해 그냥 원숭이 야생 원숭이보다 에버랜드 원숭이가 낫잖아 요즘 날씬 코이드 모두 친양이에게 허리를 굽혔지 코이드 땡 모두 그녀를 향해 리스펙 그녀의 골드 프로젝트 우리는 성공의 익스펙트 땡 땡 나나야 대체 뭐냐고 요 어서 바다가 금목걸이 받을 자격 충분해 니 목소리 완성구? 대충 요런 느낌쓰 오 삐부 근데 가면 갈 거로 아 근데 뭔가 화장하는 느낌이야 아이 또 부끄럽게 이런 걸 준비해놨어 난 먹으라고 준비한거지 아 부숴 거라구요? 나도 비보 방송 보는데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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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혜진 하면 되지.. 혜진.. 혜진 부탁 fine Southeast 우리가 너무 잘하 disrespect.. 진짜奇怪.. MTV.. motors..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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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흪 프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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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추긴 했는데 아 내원 느낌있어? 진짜 아이쿠 어 야무준데? 근데? 여기 여기 드론 아니 드롤이내랜다 저 어딘 둘이예요? 쇼셋에 둘? 형 근데 망상 맞았었어? 야무줬지? 가 봐 나 봐 올라가 형 올라와 뭐해 거기서 야 각 걸려줄게 형 따라와 각 걸려 죽여 퍼너로 죽여! 아이고고기! 퍼너로 죽여! 퍼너로 죽여! 뭐야! 어땠어? 어땠어? 지랄어? 너 재활훈련 되고 있구나! 형 그거 샷건들고 아래에 박히면 안 돼! 그냥 죽여버려야지! 산세야 해도 될 것 같아. 이쪽으로... 나이스, 잘 뺐다. 시간만 잘 모른다. 온다, 온다, 온다. 나이스! 나이스! 까비, 까비. 아, 그래도 까비. 어? 이거 악스러우스만 받았다. 이겼다, 이겼다. 워, 꼬필! 하하! 오, 쉣!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우리 오빠가 야무진데, 그냥? 너무 잘했어! 어, 핑냥! 오늘 뭔가... 뭔가가 뭔가다. 뭔가 뭔가 뭔가요? 뭔가가 뭔가가 있어. 뭔가 있다. 기분 좋아하는 거 보니까 화가 황나네. 이제 롱으로 올라와나, 이거? 아, 비둥비둥한데. 그니까요, 재밌는데요? 그랬는데, 까비. 아니, 꼬필누라 점점 잘해져. 버그야, 이거. 아니요. 컴드로 덜련댄치만. 아... 나의 기재. 너불아, 근데 꼬필누라 좀 재능 있지 않냐? 내가 그래서 유일하게 알려준 사람이 꼬필누미잖아. 아, 그래? 아, 니가 알려줬었어? 너불이 제자. 아, 진짜 제자야. 어쩐지. 근본이 있었네. 아... 오퍼를 잘 써.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여태가ㅋ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